영상도 없던거냐? 영상도 없던거냐? 너무한거 아닌가? 왜 싸웠어? 와우 멋있어 아이 깜짝이야 너희들 그걸로 뭘 할 생각이지? 어이 나의.. 나와의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 재기라 나 이거 하기싫어 뭐야 피가 진짜 적네 지금이야말로 지금이다 좋았어 드디어 이 자식 대장 사슬묶기 이거 원래 전투력 높은 사람한테는 안통해야 되는거 아닌가 와 또 해야돼 또 하지만 이제 내 캐릭터라는거 나이스 제대로 원래대로 되돌렸군요 당연하지 인마 나야 나 굴드 니녀석도 빨리 싸워라고 이 자식아 네 네 네 너넨석의 상대는 나이다 인마 너넨석의 상대는 나이다 인마 너넨석의 상대는 나이다 인마 하아 이걸로 끝내자 하아 이걸로 끝내자 마지막이다 죽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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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도 도우려라 모토리 아무래도 원래대로 돌아온 모양이군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개구리 개이득 헝 게로로 뭐지 저기에 뭔가가 있었다 그 뭐지 저기에 뭔가가 있었다 아니 뭐야 왜 시지 왜 시지 죄송합니다 생각 잘했네 너희들이지 우리를 계속 방해하는 녀석 여기서 없애버리겠다 말다면 필요없다 아 여기서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 하지만 프리더한테는 그나마 쉬웠습니다 왜냐 마비탄이 있기 때문이지 1대1에서 최강의 깽탄 마비탄 가만히 있네 가드를 뚫어버린다 아니 이럴수가 가드관 뚫리네 제기랄 아니 뭐하는거냐 제법인데 아아 당하기만 한다 어 디루 때리는 클라스 보자 이렇게 어려운 상대였나 딜자 임마 좋았어 많이 얻어 터져서 비입니다 비 이런 녀석이 기대 이하군 재미있지도 않아 아니 나한테 져놓고 이게 이제 끝이다 안심해라 너의 에너지는 내가 사용해주지 기다려 미라 네 뒤에는 누가 있지 너 혼자서는 우리를 막을 수 없어 그게 가능할 리가 없어 내 뒤에는 트랭크스랑 개왕신이 있다 뭐 상관없어 더 이상 뭐 계속 가만히 둬도 상관이 없어 뭐 이 녀석을 죽인다고 해도 별다른 에너지를 얻을 수도 없어 왜냐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지금 쫓는건 위험합니다 일단은 돌아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미라 미라 너희들이 사는 세계보다 훨씬 미래의 세계에서 온 녀석들이야 아니 시간이 개방신님 도와는 앙콕마카이의 다이브라의 어머니 그리고 미라는 토아가 만든 인종인간 같은 그런 겸 하여튼 여러 시대에서 뭐 풍미했다 그 말이지 세계중에 밸런스가 부서져버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우주도 시간도 그냥은 끝나지 않겠지 아니 엄청난 녀석들 아닙니까 없어지진 않지 악인이란건 아니 이 기척은 너무 빨라 이렇게 빨리 역사의 왜곡이 일어날 줄이야 어쨌든 보러 가봅시다 제기랄 그대로 비야 드디어 브리저인가 강해 내 몸이 완성될 때까지 무사할 수 있을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회복할 때까지 꼬리샷 아니 엉덩이 잘 지다 안 돼 이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 으아니 말살되었다 아 아니네 넌 누구냐 아니 물을 필요도 없지 그러나 엉망진창 몸으로 날 이길 수 없을 테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지 브리저는 우주의 제왕이라 불리는 여성입니다 부디 조심하세요 우주의 제왕은 무슨 그 시골득이 지구에서 만든 인조인간보다 못하는 여성 잘도 해주셨군요 여러분 잘도 날 빼놓고 소원을 드래곤볼이 돌이 되어버리다니 베지터씨도 안 되었군요 소원을 빌지 못해서 처음입니다 이 남을 이렇게까지 열받게 하는 녀석들은 용서하지 못한다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쓰레기 녀석들 완전 죽여버리겠다 쓰레기는 너다 뿌리죠 뭐지 누구지 뭐긴 이랑 같은 종족이다 좋겠지 너희들을 모조리 포함해서 죽여버리겠다 우주의 제왕뿌리자 제왕은 무슨 어소리까지마 사기치지 말라고 죽여버리겠다 나 죽여버리겠다 더 이상의 인식이 아 뭐야 그리닝 시작하자마자 죽어 어플 언젯에서 보게? 아 피살기였구나 아 나 못볼 뻔했어 나도 간다 그렇게까지 죽고 싶으냐? 좋겠지. 나는 아직도 세 번의 변신을 남겨놓고 있다. 한 번에 보여주지. 중간 과정 생략. 날 이렇게까지 열받게 하다니. 뭐야 이거 하클이. 표정보소. 어 1대1인가? 뭐야 피콜로는 언제 왔니? 아니 소리 소문 없이 와. 우와 피콜로 잘 싸운다. 왜 하니? 그래도 맞췄다. 또 체력을 해보겠어. 잠깐만. 메롱. 아우 같은 여자. 끝. 이럴수가 무적이잖아. 어차피 안 죽으니까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줍니다. 아니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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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뭐야 깜짝 놀랐잖아 모였다 아니 그것도 눈치 못 챘냐 대놓고 쓰고 있었는데 과연 아 S 뭐 괜찮아 괜찮아